여긴가? 마이도라꼬가? 일단은 빨리 가야되니까 빨리 가자 아프지 일단 정신 빨리 차려야겠다 내 몸이 왜이렇게 작아졌지 딱 가자 그래 좋아 이런 놈은 마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제 무슨 걸 하고 있는 거야? 야 드디어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이런 놈은 아주 잘 듣는 걸 아이돌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겠어 응 근데 이게 누구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어 미안해 내가 방패력이 조금 방패력? 우와 나도 드디어 힘이 생긴 건가? 야 그게 뭐야? 난 먼저 가볼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할게 하 뜨 일단 늦지 않게 빨리 빨리 가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 조절이 안되는거지? 아 뭐야? 어?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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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승이 왔네?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바로바로 루아야 만나서 반가워 어? 너는 처음보는 전학생인데 너도 전화갔나보네? 너도 전학원에 만나서 반가워 우리 함부르 아아 아니 앞으로 잘 지내볼까? 어 알았어 성반 얘는 좀 말이 많구나 라락 빨리 왔어? 아니 아 나는 그냥 너를 빨강이라고 부르는게 좀 좋으니까 빨강 빨리 자리와서 앉아야지 선생님 이제 꼭 들어오실거 같은데 어 알았어 빨리 갈게 딱딱딱딱 근데 여기 학교는 분위기가 밝구나 맞아 분위기가 밝아 그래도 나도 좋지 어? 얘들아 근데 로아 한 명 안 왔는데? 로아님 꼭 지금 울고 있을걸?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내가 너무 늦었지? 안녕 안녕 어? 어? 로아 아니 로아야 아 일단 나도 널 아 그냥 노랑이라 불릴게 어... 그래 어... 어디 왔지 난? 어? 정학생인가 보네 안녕 음... 만나서 반가워 그래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래 만나서 너무 반가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자자자 모두 집중 오늘은 아이돌에 대한 학생별 어... 음... 1등 2등 3등인 날개를 배울거에요 학교에서 날개를 배우더니 이게 정상적인거야? 이게 정상적인거야 우린 맨날 이렇게 배우거든 맞아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배워 우리도 자 얘들아 오늘은 날개에 대해서 배울거야 자 어디 보자 어... 그러니깐 은색 날개는 어... 거의 나오진 못해 아주 조금 아주 연약한 날개지 그리고 황금색 날개는 조금 힘이 쎄 조금 힘이 쓸 수 있어 그리고 분홍색 날개는 아주 힘이 쎄 분신술 같은거 타할 수 있어 검정색 열매는 하... 이거 하면 진짜 상위 1%인다 알았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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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은 너무쌤... 어... 분홍색이 나왔네 우리... 화장실 가서 날개를 보도록 뭐... 수업 끝 난 도대체 무슨 색 날개가 나올까 오슈오슈오슈오슈 여기면 된거 같아 아무도 없으니깐 으흑흑흑 날개가 나오고 있어 이런 내가 은색 날개라니 아니 금색 날개였나 아 맞다 황금색 날개였지 어쩔 수 없이 스프레를 뿌려서 날개를 좀 더 예쁘게 해야겠군. 이제 이 양만 먹으면 검은색 날개가 되는 거야. 아니 뭐야 검은색 나기 때문에 저 약을 먹는다고 이제 애들한테 자랑만 하면 될까 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듣는데 누구지 헉 빨리 숨자 나는 무슨 날개가 될까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하면 좋은데 으아아아아아 오 은색 날개 이것도 꽤 예쁜데 이제 가야지 나는 무슨 날개가 될까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하면 좋은데 어디 보자 나는 눈도 안 감는다고 으악 오 은색 이거 꽤 좋은데 어 많이 예쁘니까 이제 애들 더 자랑하러 가 아 빨리 나도 날개 파야 돼 혹시 이상하면 어쩌지 으.. 으으... 아유 검색이네. 야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 ches esos 너 거미색 전기 생길 initiation 어으 kontroll 이게 좀 괜찮아졌다. 이제 가지? integMA 저도 이건 야기 너무 이렇게 이는. 아紀 Thailand 나간 wet 이제는 노래하시려고 꽃물 차리고 왔나? 이제는 노래하시려고 꽃물 차리고 왔나? 이제는 노래하시려고 꽃물 차리고 왔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안녕. 야 너 왜 궁금해 배터리 신청하지 그래 배터리 받아줄게. 뭐 야 배터리 신청하면 안되는데 배터리 안되는데 그럼 옥상에서 할까 좋아 옥상에서 할까 좋아 마음대로 해.